기상캐스터 배혜지 특히 강원 영동으로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과 수도권 곳곳 또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불실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아침 1도, 대전 0도, 광주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0도, 낮에는 6도로 내일도 온화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파주 아침은 영하 3도,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대부분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고요. 물결도 차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다가 모레 아침부터는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